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을 안 켠 상태인데 꿀타래라고 제가 먹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처음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송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전 준비를 좀 해놓고 내게 다 써놨거든요? 오늘은 실패하지 않겠어 아니 겉에 타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뭐야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? 하나씩만 할게 해 사라지는 않아 불이 80g 아이 너무 많이 했어 부어주고 식초 먼저 넣읍시다 0.6g 이거든? 물려 좀 들어가는 29g 끓여줍니다 중불로 언제까지? 온도가 130도가 될 때까지 현재 온도는 35.2도 현재 온도 129도 130도 꼭꼭꼭꼭꼭 자 이제부터 식혀주는 것만 남았다 오 아직도 끓고 있어 이 상태로 식혀줘야 되거든요? 근데 얼마나 식혀야 되는지 그건 안 나오던데? 혹시 모르니까 시간 좀 재놔야겠다 그럼 이제 방송 켜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사체공 오늘은 말이 좋지 요즘 유행은 아닌데 사실 옛날에 유행 한 번만 했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전재조명이 되고 있는 꼬르타레만들 미리 이건 좀 만들어놨어요. 100달러 빌, 100, 100달러 빌 나 요즘 편집하느라 너무 바빠서 방송을 잘 못 켰어요. 여기서 공감대 영상 하나 갑니다. 커피든 뭐든 빨대 달린 음료 먹을 때, 마실 때 제일 개빡치는 거. 마시다가 음료 나오는 중에 빨대 빼면 이거 얼굴이랑 옷으로 다 튀는 거 아시죠? 마트 갔다가 완전 귀여운 거 샀어요. 미니, 미니 소스통. 완전, 완전 귀엽죠? 이거 500원이 하나야, 500원. 이 꿀타레 하고 안에다가 견과류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하는 거 아시죠? 나 근데 나 견과류 싫어하는 거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. 그렇다면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견과류는 무엇이 있을까? 그건 바로, 타당! 이게 외국인들한테 크게 인기가 많다면서요. 와, 루투스 꿀타레. 식는 동안 속을 먼저 만들게요. 일단 이걸 까서 이걸로 좀 부셔줄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도 집에서 저와 함께 로투스 꿀타레 만들면서 집에서 함께해요. 이게 원래는 꿀이랑 뭐랑 섞어가지고 일주일인가? 속성을 시켜야 된대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속성 방식이야. 사무실 놀러가면 얻어먹을 수 있나요? 개궁금? 아니, 사무실 놀러오면 얻어맞을 순 있어. 온도에 겨드랑이에 넣던 거냐고? 아뇨, 제 콧구멍. 요 끝까지. 이렇게 밀어가지고. 이거 귀엽죠? 내가 받은 거거든. 그리고 이거 꿀타레.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 말잖아. 근데 그 기구를 어디서 산지 모르겠더라고. 그래서 대나무꽂이를 두 개를 붙여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왔어요.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. 오늘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. 반듯이. 위베어베어스 피규 어디 샀냐고요? 자랑 좀 할게. 이거 맥도날드 해피밀 주문하면 나오는 거예요. 해피밀 랜덤 토어 1종. 아, 뜨거, 뜨거. 자, 여러분. 뭐 어떻게 식을 기미가 안 보여. 그래가지고 종이 호일에다가 깔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 망했대. 왜? 아니야. 그럼 이 종이 붙은 부분만 버리면 되는 거야. 이렇게 해서. 오, 미친. 큰일 날 뻔했다. 뭐야 이거. 오오오오. 이걸 동그랗게 해가지고. 손에 가루 묻히라고. 아니야, 지금은 괜찮아. 지금 안 묻어. 너 누군데? 너 누구야? 고와유. 16,384가닥. 자, 이거 시키고 나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꼬마친구 몇 살? 집어가서 공부를 한 꿀타래가 왔어요. 초사광조실록에. 구멍을 늘려줍니다. 많이 기다렸지, 카메라? 알고 있어. 우리 꼬마친구 어디서 왔어? 어디? 어디서 왔냐고? 말 못해? 어디서 왔냐고? 자, 시작을 해보겠어요. 16,000.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다들 많으신데. 에드모와 함께 집에서 꿀타래 한 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떠신지요? 지금 한 가닥인데 여기서 한 번 꼬면 두 가닥이 되지요? 이 상태로. 집에서 하실 때는 엄마한테 등짝 맞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. 한 번 더. 2 곱하기 2는 4. 자, 아저씨. 그 아가리를 좀. 응. 와, 에드비엔스 펀딩이 시작됐다고? 이거 완전 대박인걸. 자, 이제는 여덟 가닥. 꿀타래가 한 박스에 5,000원. 5,000원, 5,000원. 느낌이 좀 안 좋은데? 5, 6, 6. 가닥으로. 이런 개. 내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?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. 여기서 패닉 상태가 오면 안 돼? 오, 잘 되고 있어, 잘 되고 있어. 오, 머리카락 두께인데 지금 거의? 오, 대한민국 꿀타래 장인 형님들 모두 존경합니다. 아저씨, 나 부산에서 이거 먹으려고 왔는데 망한 거야? 천원으로 시X 꿀타래를 먹을라 그랬어? 자, 이게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. 여기서 한 번 다. 오, 오, 오. 오, 아냐, 아냐, 나 지금 포기하면 안 돼, 이거. 은근 되고 있어요, 근데.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거 봐봐요. 어, 잠깐만 느낌 좋아. 갑자기 잘 돼. 갑자기 잘 늘어나. 어, 이게 뭐야, 뭐야, 뭐야. 에? 갑자기 잘 되는데? 아니, 근데 솔직히 봐봐요, 지금. 이게 뭐야, 지옥에서 온. 아니,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럴듯 해요. 아래, 나 왜 눈물이. 와, 근데 대박. 솔직히 대박. 이거 성공했어, 성공했어. 소리 왜 이래, 소리 왜 이래. 꿀타래 완성. 자, 꿀타래가. 탁 털어줘야 된다고? 그냥 털어줄게. 참, 쫌. кстати. 와, 미친. 큰일났다. 카메라에. 미안해. 이거 오징어차 진미차 아니에요 이거? 진미채? 자 여기다가 자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거 아까 만든 거 이걸로 이렇게 돌돌 말아줍니다 오 그럴듯해 솔직히 입에서 녹아내려! 생보다 맛은 괜찮은데? 자 이번에는 로투스 넣고 견과류 부순 거 자 이 아몬드 넣고 돌려 돌려 아 근데 확실히 왜 견과류를 하는지 알겠다 근데 이거 내가 처음 해봐서 그렇지 한 번 더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긴 해 진짜 로투스 잼을 여기다가 넣어버렸 자 로투스 꿀타랑 쇼쇼쇼 자 악마의 잼으로 불리는 로투스 잼 살짝 쿵 얹어주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거 이거 뭐라고? 꿀타랑 완성 아주 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소 ot ença 쳇 서 우리 성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다시 유행하고 있는 울탈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개XX 예 좋았어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해보시는 거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하지만 꼭 하실 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하시길 웬만하면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하세요 그러면 뭐 책임 전가가 되잖아 혼자는 하지 마세요 꼭 누구랑 같이 하세요 그래야 책임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